오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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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아이고자 와 와 와 와 엎드려 오이치 돌아 어이 오이치 오이치 아이치 아이치하네 아이치 야 자 이거 더 사달래 이거 다 꺾고는 어? 그래 안 그래. 이거 다 꺾어놨지. 애가 이렇게 입에 막 몰고 할 때는 굳이 그걸 그걸 막 뺏고 그럴만하면 안 돼. 이리와. 라떼. 이리와. 라떼. 이리와. 옆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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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엎드려 엎드려 누가 던져나 옳지 돌아 바로 옳지 너 뭐 물께냐? 머리통을 헨딩을 해 잡아야지 그지? 응? 안 되겠지? 이렇게 해서 안 뺏는다는 걸 아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놀아둔다는 걸 아는 거야 예전에는 확 빼고 도망갔잖아 약간 혜리도 제가 이걸 뺏겨주는데 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넣거든요? 근데 뭐 하면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좀 놓는데 룰은 내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놔 해서 놔야 돼 돌아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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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집에서 잘못한 거야 보고 계시죠 턱을 계속 무는 용으로만 하니까 이건 무는 개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걔마다 턱 방법이 다 다르고 놀아주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야 지금 얘는 물어서 흔드는 게 특성화가 돼 있다고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놓게 해야지 너무 빨리 놓는 애들은 어떻게 해? 물어 놓는 거를 물어 놓는 거를 특성화 시켜야 되겠지 그래야 집착이 생길 거 아니야 집착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 돌아버리는 거야 좋아 좋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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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끌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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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숙소화가 너무 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철거하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지가 흥분하고 지가 긴장풀고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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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서는 두가지 않아요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놔! 놔! 너무 노는거에만 집중을 하면 한쪽으로만 너무 과하게 되버리는거잖아 그러니까 어느정도 지질 때 던져주면 계속 짓는거가 되는거잖아 놀자 놀자 놔! 엎드려 끊어줘야지 일단 한번 끊어주고 지지면 안한다 너 그렇게 지지면 안해 알았어? 차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? 해볼거야 자 흥분도가 높은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놀면서 흥분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거야 놔 엎드려 옳지 옳지 놔! 옳지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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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아 그렇게 놔을 세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흥분도가 높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무섭게 할 필요도 있어 대신 무섭게 하지만 놀아주잖아 그걸 상쇄하는거지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 아 무서워 나 이제 못하겠어 하는 애들한테 무섭게 하면 돼 안돼 안되지 네 얘는 무섭게 해도 이게 집착이 그 무서움을 뛰어넣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려면 약간 얘를 이제 조금 눌러서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는거야 집에 있을 때는 누르지를 못하는거지 그냥 막 폭발을 하는거지 폭발을 하면 뭐야 과한거지 과해서 오바가 되면 통제가 안되는거야 오케이 후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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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돌아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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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 이리와 앉아 이리와 이 옆에 이리와 앉아 옳치 어? 잘해야지 이거 왜 건드려 이거 자꾸 왜 건드려 이거 이거 왜 자꾸 건드려 내가 물으라 했어? 아니지 물면 안되지 그지 어? 물으라 안했잖아 그렇지 돌아 돌아 고 옳치 잘잘해 다같이 올려 이리와 놔 놔 뒤로 돌아 고 옳치 올라